자연산 농어 25,000원이에요 저건 박스 25,000원 6믹짜리 8믹짜리 이래 있네요 요런거 갖다 딱 해놨다가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청복이라는거 킬로에 5,000원 요런거는 말이에요 2킬로도 넘을 것 같아요 참복새끼 25,000원 여기 지금 상자에 그 다음에 여기 기름가자미가 요렇게 있는데 가자미 요건 얼마에요 사장님? 이쪽에 큰거 6만5천원 6만5천원이랍니다 요거 양 굉장히 많은거 이 앞자리 병어 3만5천원짜리 요래 있고 그 다음에 도다리 요거 2만원 붕장어는 킬로에 6천원 인데 요 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붕장어는 와서 잘 확인하고 이렇게 가져가세요 용도에 맞게 장대 요 팔밑짜리 18,000원 농어도 큰건 3만5천원짜리 이래 있고 상어가 2만원이네요 상당히 많네요 양이 아주 큰건 아니에요 자보박스 15,000원 홍어 요건 마리에 2만원짜리네요 저건 박스 몇마리 4마리 짜리인가 저건 박스에 2만5천원짜리이고 병어 3만원 호시가자미 요기 참가자미인가 이게 요거 확실히 15마리 2만5천원이래 있고 시바새우가 지금 나왔네요 중새우 인데요 4만원 요거 양 얼마나 되요 요거 킬로로 아직 정확히 모르시네 90나올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간재메고 2만3천원짜리고 그 다음에 자보박스에 얼음돔에 갯장어가 굉장히 싱싱한게 있네요 농어새끼가 있고 18,000원 장대 저 작은거 박스에 2만원 금태 사이즈 요거 나가는거죠 35,000원 요건 사이즈 좀 나가요 금태 요거는 35,000원짜리 그 다음에 요 피조개는 얼마에요 피조개 피조개 16,000원이란다 저건 10킬로망인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가격이 일단 싸네요 장대가 18,000원짜리 반잘은 이제 6천원짜리 대구 대구 17,000원 해삼이 2만3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꾸미가 2만원이고 주꾸미 요건 오늘거죠 지금 오늘거 도달이 2만원이고 고등어 요건 얼마에요 4만원 4만원 반개가 2만5천원 병어 요건 11만원짜리 병어 요런거 좀 사이즈나 요런거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거 같아요 붕장 5천원 그 다음에 흑골뱅이 2만3천원 요건 2만3천원 소라골뱅이 2만3천원 그 다음에 백골뱅이 2만5천원 요건 아주 커요 요거 다 사른겁니다 요런거는 살아있는건데 그 다음에 홍게가 국산인데 사미에 한 2킬로 될 것 같아요 다 사른거에요 한번 보세요 사른건데 살은 건거에요 다 2만원이네요 지금 요건 여기 살 만들었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살이 살은건 보이는거고 살은 직접 확인하세요 대략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대구 2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010-963-4126인데 9시 반까지 전화하시고 09시 반까지에요 택배는 안됩니다 나중에 한번 뺄게요 여기는 바로 옆에 문열고 나오면 이거는 1호 수산이에요 요거는 8만5천원짜리 박스에 택배 되는거고 요거는 4만2천원짜리 4만4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0758 윗번호 0758로 다 전화하시면 되구요 동태 요런건 4만원에서부터 4만5천원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부는 안에서 팔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그렇습니다 요거 2만5천원짜리 흰다리색 2킬로 저기 논 우렁이 저거는 9천원짜리 있고 이거 4만3천원짜리 있고 타이거 학생은 1만5천원짜리 있고 요거는 노르웨이 순살 수입된거 고등어 순살 요거는 3만5천원 이구요 또 냉동 오징어 금징어예요 요즘 지금도 10만원 10만원이고 8만5천원짜리 한 채 요거 3만2천원짜리 올락종이 미국서 수입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저기 자연산 대하라든가 원양 오징어 요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여긴 항상 전화 하셔가지고 0758 좀 전에 보여줬던 번호 보리다가 제가 09시 반까지 전화 한번 해보세요 택배대입니다 저기는 냉동은 안녕하세요 여기는 홍어 전문점이에요 C14 기둥 밑에 은갈씨인데 제주 맞네요 요건 얼마짜리에요? 4만원 신미네요 4만원짜리이고 각각 다 같은 거 같아요 요건 얼마에요? 5만5천원 4만원 5만5천원 굵기 차이예요 미수 신미 맞구요 그 다음에 홍어는 전부 요건 서양 거 같고 얼마에요? 1만원? 암체 여기 전부 만원이고 위에 써져 있는 거 8.8kg, 8.4kg 요건 마리에 대한 무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4시 5분을 지나고 있네요 유료에 가입하셔가지고요 가입하시면 그 회비상 DC 만물 이런 데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갑각류나 꽃게 이렇게 철 들어오고 그러면은 보고 회원에 대해서 그 이상의 혜택 가결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꼭 사고 싶은 거 계시면은 고속버스 택배나 이런 거 당일 택배 당택이라 그러죠 그런 거 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전국수산이에요 C08 여기 지금 주꾸미 오늘 얼마에요? 2만원이요 2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주꾸미는 수입산이고 2킬로는 중북 수입이에요 원래 사는 거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전부 여기 신경이 살아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요건 얼마에요? 마리에 공판 마리에 2만... 아니 3만 5천원짜리 마리에 3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주 은갈치인데 여기 막 치고 그래 가지고 터졌는데 선도가 나빠서 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눌려서 그런 거에요 이게 얼마라고요? 11만원이요 11만원 그래서 이게 B급으로 저랬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고 저기 아니면 더 비싸고 이렇습니다 여기 고등어 요건 얼마에요? 참고등어인데 고등어는 반짝에 그냥 2만원이요 반짝에 2만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고등어가 약간은 무른철이랍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여기 선도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청어 있고 청어는 얼마에요? 2만 8천원이고 금태어 3만 5천원 3만 5천원? 간재미? 1만 5천원 아귀 2마리가 1만 5천원 2마리가 1만 5천원 대구는 어떻게 해요?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참조기 요거는 이거 목포서 온 거라 그랬죠? 5만 5천원이고 여기 한 킬로수가 3.4kg 정도 되고요 병어 요거는 새꽃이용인데 이거는 1만원짜리 1만원이랍니다 이거 새꽃이용은 이제 잘기 때문에 다 뼈째 썰어 드신다는 거고 농어 요거는 어떻게 해요? 농어는 킬로에 6천원이에요 6천원? 그 다음에 농어 농어 횟감 되는 거고요 농어 횟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광어 광어도 그냥 킬로에 8천원이에요 킬로에 8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은 뭐에요? 이거는 도다리 이거는 그냥 몽상 다해서 그냥 13,000원 13,000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꽃게도 갖다 놨네 꽃게는 주문 받은 거에요? 8화요 꽃게 이거는 오늘 11만원 남아요 암깨요? 숫게 숫게인데 11만원 10킬로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8화는요? 농어 있고요 농어하고 이건 얼마에요? 광어 있어요 가격 아세요? 네 얘기하셔야죠 광어는 오늘 그냥 만원 나가고요 네 광어 만원이고 농어는 농어는 18,000원짜리 18,000원짜리 예 그렇네 농어는 수입산 아니네 농어는 수입산이지 양식이죠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농어에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영남아기입니다 영남아기 영남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영남아기는 횟감병호가 지금 삼천법도 3만 5천원짜리 있고 참가자민이 갔다는게 2만 5천원인데 저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화가 좋아요 신미에 2만 5천원 어제도 이랬는데 어제 물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상당히 커요 신미에 2만 5천원 요건 얼마짜리에요? 이거 3만 8천원 3만 8천원 이거 두 마리 두 마리 1만 5천원 3만 8천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횟감재고가 6만 5천원짜리 또 감성금이 2만 8천원이래 대구가 1만 5천원 청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 이면수가 1만 8천원짜리 있어요 주꾸미가 2만원 이건 중국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제주 산지 비급갈치 이건 3만 5천원짜리 횟감삼치는 15,000원 아귀는 두 마리 15,000원 네 마리 2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굴비는 2만원 에서부터 3만원짜리 까지 있으니깐 와서 보시고 여기다 써놓고 그랬어요 여기 얼굴 보고 가격 다르게 팔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영남아귀에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동공물산이에요 여기 이거 됐어요 오늘 물건이 별로 없는거 왔네요 오늘 별로 안 들어왔나요 물건이 동공물산인데 어떻게 돼 지금 충어 예 점성어 13,000원 농어 14,000원 농어 14,000원 부시리 12,000원 부시리 12,000원 자광 12,000원 자광 12,000원 예 자연산광어 12,000원 아미돈 18,000원 일본양식이고 제깡어 보이네요 제빵어 25,000원 제빵어가 25,000원 저건 일본양식인가요? 일본양식 일본양식 제빵어 25,000원 그다음에 광어는 22,000원 25,000원 이렇게 돼 있고 숭어는 얼마에 나갔어요? 숭어는 만원 만원 나갔어요? 예 지금 동공물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거 전부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연어는 25,000원 변함없고요 여기 좀 더 왔네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B06에서 C06 사이에 있는 활어 존이에요 활어 존 여기 돼지입니다 여기는 돼지고 자연산광어 수족이 좀 있고 이런데 한번에 있어봐요 여기 여기 찍어발이를 금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움직여요 이런 찍어발이 가져가면 괜찮아요 이런거 이거 얼마에 찍어발이 만원에요? 지금 움직인거 이런거 가지고 가면 정말 좋아요 여기 가격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움직인거 이런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거 움직이는거 1kg대부터 3kg대까지 1kg대부터 3kg대까지 만원이고 그다음에 제주 아니 완도광어 27,000원 제주는 23,000원 22,000원 그 다음에 또 다른거 얘기해 주세요 자연산 농어 자연산 농어 2kg대는거 12,000원 12,000원 2kg대는거 예 일산참동 일산참동 3kg초중반짜리 19,000원 19,000원 3kg초중반 19,000원 시마아지 시마아지 일본양식 키로중반 28,000원 28,000원 제주권 22,000원 제주권 22,000원 양식 농어 키로중반 12,000원 아멘 농어는 자연산 가격이 비슷하네요 가격이 betено 칠해집 tnb 숭원은 얼마나 나갔어요 없었어요 오늘 저희는 안드렸습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여기는 5복이래요 5복 이게 뭐야 스피를 한편은 없어 자연산 광어가 12,000원 단성동 2km대가 자연산에 19,000원 자연산 농어증산 거제숭어가 13,000원이에요 2km 15,000원 농어총산 이런식이에요 여기는 돌돔 일본산 1km대가 15,000원 찰광어로 찍어놨는데 찰광어 얘는 얼마에요? 12,000원씩이요? 12,000원 제주양식이요? 아 네네 얘는 찰광어는 한 1km쯤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찰광어가 맛이 굉장히 있다고 그래요 아직 나도 제대로 못 먹어 봤어요 12,000원 킬로에요 찰광어 예 여기 아직 부실이 하고 있는데 여기 가격 좀 얘기 알아야지 가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12,000원 자아농 이거 12,000원 부실이 그 다음에 이거 심하지 얼마에요 24,000원 심하지 미안합니다 요거는 얼마짜리에요 12,000원 지금 송어 바다송어 그 다음에 여기 자연산 참돔 12,000원 18,000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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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농어율이 능상어 얼마에요 23,000원 23,000원 15,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도미 19,000원 참돔 19,000원이고 요거는 숫게가 지금 10,000원 짜리 있고 킬로에 만원 치는 거고 암깨가 17,000원 치는 게 있네요 그리고 요쪽은 숫게 12,000원 됐자 이건 숫게 큰 거 12,000원 숫게 근데 숫게 살은 잘 들었죠? 봄깨인데 봄깨 봄깨 16,000원 19,000원 짜리 있네요 요거는 그 다음에 3,000,000원 암깨 3,000,000원 좋은 거 여있네요 여기 뒤에 안가서 좋은 거 여있네요 지금 암꽃게 완전 툭자 이런 거 되게 크다 이런 거는 3,000,000원이에요 31,000,000원 여기 최소 단위는 5kg입니다 3,000,000원